아이들이 훨씬 이해도 잘하고 다시 질문하는 일도 적어졌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학교에 있을 때가 굉장히 촉박한데 그런데 알림장을 제가 미리 작성을 해서 네모닉으로 뽑아서 주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쓰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 네모닉으로 직접 프린트를 해서 주면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데도 좀 더 쉽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기기를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하고 자기들도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훨씬 높아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쉬운 라벨 트위터 네모닉 라벨